산삼 산삼입니다 삼지오협 딸을 달고 있네요 아 이 형님 지금 두번째 오는데 상고자를 발견했네요 아 정말 행운의 산 행운이 앞으로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집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이게 이제 오형이라고 하는건데 아 오형이 아니고 삼지오협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채심을 또 이 산이 어딥니까 여기요? 이름은 몰라요 저는 모르고 지금 산 몇개째 탔죠? 지금 이게 3개짭니다 3개? 4개짭인가? 어우 땀이 막 비오듭게 흘리네요 막 이게 땀이 핸드폰에 막 뚝뚝 떨어지네요 야 이렇게 더웠나 멋진 성장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